공병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비리와 같은 부분들도 대충 뭉개고 넘어갈 모양입니다 조국 비리와 관련되어서 가을역에 덜불처럼 번져나가는 사람들의 원선과 분노를 막기 위해 급기야는 우리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주춧돌에 해당하는 자소미아까지 그냥 폐기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저 양반들이 정말 무슨 일이든 밀어붙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짓도 참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어떤 나쁜 일이라도 우리 편이 한 것은 합법화 할 수 있겠구나 정당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머리를 감도는 생각은 최순실의 딸인 이화여대 대학생여 중학생으로 강등된 최유라에 적용된 원칙에 미루어 보면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 같은 경우도 더하면 더했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유라가 그럼 무슨 죄를 지었냐 최유라의 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2016년도 11월 18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제적으로 두 가지 제목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하고 다른 하나는 학사관리에서 특혜가 주어졌다 그런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입니다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을 보면 정유라 씨가 성마선수로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이 2014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대 체육특기자 전용 원수 접수 마감이 2014년 9월 15일 이후였습니다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와여대는 이 수상 시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서 정유라 씨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중절로 강등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정유라 씨는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울 수가 없죠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낸 거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거죠 다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묻게 되죠 그럼 조국의 외동딸인 조미는 뭘 했느냐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1991년 2월성입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데 뭘 했냐 조국 씨는 그 아버지 되는 조국 씨는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를 외치고 다녀죠 그러나 막상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리도 비리도 그런 비리가 없을 정도의 비리의 백화점 종합시의 뜻처럼 그렇게 보이죠 딸은 뭘 했냐 조국 씨와 조국 씨 가족들과 관련된 비리 상황은 소책자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도 그렇게 많은 거죠 고려대를 필기시험 없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여러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보죠 당국대학교의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의 장영표 고수가 도움을 줬습니다 논문에서 공제자 가운데 제1저자로 올려줬습니다 제1저자로 올려줬을 때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사를 적어준 거죠 박사를 사칭한 겁니다 그 허위 논문을 고려대학에 입학해서 고려대학의 무시험 수시전형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럼 통상 자기가 쓴 것을 검증해 보려면 당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개발 노트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 출입 기록이 있을 것이고 논문 작성 당시에 출입국 기록이 있을 것이고 가장 쉬운 것은 그냥 30분이면 판별이 납니다 오랄 테스트 박사 과정을 받을 때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쓴 논문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논문에 설명을 시키는 거죠 논문에 대한 구설 검증을 30분만 하면 그냥 그대로 판명이 되는 거죠 자기가 썼는지 아니면 남이 이름을 올려줬는지 부정이 확인된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건 입학 취소의 사유 중에서도 사유에 속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려대학에 입학 취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학사를 가지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까지 취소가 돼야 되는 거죠 고려대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 씨가 입학할 당시에 낸 서류는 2015년에 다 폐기가 됐지만 추후 서면 및 출적 조사에 따라 입학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조국의 아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비겁한 남자가 되는 거죠 의논을 하죠 어디를 보낼지 어떻게 보낼지 부부가 다 아이들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범법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가 다 알아서 한 일이지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는 천하의 못난 놈이 되는 거죠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의 딸인 최유라에게 가해진 잣대를 사용하면 지금 의욕선상에 있는 조국의 딸인 최민과 조국 자신과 그 부인 정정심씨는 감옥에 가도 여러 번 가야 될 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시간 관계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하나만 들자 이야기죠 모든 세상의 부모와 학생들을 분농시킨 것이 대학 입시 부정입니다 단 한 것만으로도 조민과 조국 부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개혁을 외치지만 사회개혁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법이란 본래 공정하고 엄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최유라씨하고 조민제를 비교하면 최유라씨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최유라씨는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건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취소해가 중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민은 뭘 한 게 있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무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